0.19면은 그래도 이 제하자가 만든거 치고는 좀 높은 편이죠 그러니까 살짝 쉬어간다는 의미인데 또 오토스트로리인가 아 왜 이렇게 멀리가 좀 엄밀히 따지면 커스텀 스크롤이긴 한데 뭐야 벌써 끝난다고 아니야 근데 이거 진짜 오토스트로리일수도 있잖아 빨리빨리 빨리빨리 아직까지 딱히 커스템이라고 느껴지지가 않는데요 거기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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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핀을 하니까 가속이 죽어버리잖아 와 이걸 산다고? 이걸 꾸역꾸역 간다고? 이걸 계속 간다고? 아 아직 안죽었다 안돼 살고 싶었어 하하하하 계속 간다 오케이 원하는게 이건가? 와아 나이스 타이밍 쓰읍 아아 게임이 끝난다 아아 이게 사실 두번째 해보 거의 시.. 시.. 그.. 시간이 비슷할 수 밖에 없는데 지금 여기를 얼마나 빨리 들어가냐가 결국 신기록이 되냐 안되냐 차이 아닐까? 물론 통관 나가자마자 끝날진 모르겠습니다만 시간상 거의 끝나겠죠? 여기는 다 똑같을 수 밖에 없으니까 마지막에만 조금 빠.. 아이 그만해봐 나 안죽는다 아아 오케이 바로 끝나나요? 아아 뭐가 또 떨어지는구만 이거 아 기록 아쉽네 이거 더 빨리 안갔으면 죽었을거에요 이야 여맵은 살짝 아쉽다 ema 난이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